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RTK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체 포지셔닝의 네트워크 RTK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체와 조종기만 있으면 됩니다. 기체와 조종기를 연결한 후 조종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DJI 파일럿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 뷰를 선택합니다. RTK를 탭합니다. RTK 서비스 타입을 커스텀 네트워크 RTK로 선택합니다. 서버와 포트를 설정 후 계정과 암호를 입력합니다. 세이브를 탭하여 서버에 접속합니다. RTK를 탭합니다. 헤딩과 위치 상태가 픽스를 표시하면 RTK 모듈이 준비되고 기체가 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